무딘 날을 예리하게! 손상된 날을 새날처럼! 기존 칼도 더욱 날카롭게! 전혀 새로운 방식의 최첨단 칼갈이! 칼갈이의 끝판왕! 스마트 엣지! 칼을 가는데 날이 상할까 걱정되셨다고요? 아무리 갈아도 여전히 그 모양이라고요? 스마트 엣지는 다릅니다! 스마트 엣지! 몇 번 통과만 시키면 순식간에 새칼처럼 바뀝니다! 스마트 엣지는 칼날의 형태 및 각도에 따라 특수 스프링 바가 최적의 각도로 조절되면서 초고강도의 탄화 텅스텐이 순식간에 이리한 날로 만듭니다! 이 독특한 스프링 작동 연마 방식 때문에 칼날이 손상되지 않으면서 새날처럼 갈리는 것이죠! 스마트 엣지는 빠르고 간편하고 안전하며 전문가의 솜씨처럼 갈립니다! 또한 칼의 종림이 상태에 따라 각각의 연마가 가능한 진정, 혁신적, 과학적인 칼갈이입니다! 게다가 견고하고 믿을 수 있는 메이드 인 코리아! 이 획기적인 스마트 엣지를 홈쇼핑 최초 런칭 기념! 대박 첫 특가! 29,800원! 29,800원에 드립니다! 지금 바로 주문하셔서 놀라운 성능! 바로 체험해보세요! 칼은 많지만 쓸만한 게 없다고요! 날만 상하게 하는 칼갈이! 칼와도 전과 똑같은 칼갈이! 이제 다 잊으세요! 아무리 무딘 칼도 스마트 엣지로 놀랍게 변합니다! 너무 무뎌 토마토를 으깨기만 했던 과도가 스마트 엣지를 거치니 완전히 다르죠! 파인애플도 희망드리고 순식간에 신용카드도 스마트 엣지로 과도로 변합니다! 비밀은 스마트 엣지만의 스프링 작동 연마기! 칼날의 형태 및 각도에 따라 자동 조정되면서 연마되기 때문에 양쪽 날, 한쪽 날, 텀미 모양 칼 등 어떤 종류의 칼도 빠르고 안전하면서 전문가의 솜씨처럼 연마합니다! 보세요! 나를 일부러 상하게 한 칼도 이렇게 스마트 엣지로 복원돼 질긴 가죽 신발도 잘라냅니다! 또한 스마트 엣지만의 초강도 단화 텅스텐은 정밀하면서 강력하게 칼날을 연마시킵니다! 기존 칼갈이와는 확실히 달라요! 가는 게 힘들지도 않고요! 간편하면서 몇 번 하지 않나도 칼이 날카롭게 돼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단순히 갈아내기만 하는 칼갈이가 아닙니다! 스마트 엣지는 무디고 상한 날을 위한 연마! 평소 유치 관리를 위한 연마! 텀미 모양 칼을 위한 연마를 따로따로 할 수 있는 최첨단의 아주 과학적인 칼갈이입니다! 칼을 갈다가 이거 날 상하는 거 아니야? 예전에 걱정도 했었는데 이 스마트 엣지는 집안 어떤 칼도 칼의 특성을 살아가려주고 평소 관리까지 별도로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모든 칼! 오래된 칼! 버리지 마세요! 집안 모든 칼을 스마트 엣지로 오래오래 새 칼처럼! 칼갈이의 혁명! 스마트 엣지! 요리 시간 단축되고 일이 더욱 편해집니다! 견고하고 믿을 수 있는 멜딩 코리아! 이 획기적인 스마트 엣지를 홈쇼핑 최초 런칭 기념! 대박 초특가! 29,800원! 29,800원에 드립니다! 사용해보시고 불만족하시다면 100% 환불 보장! 이 특별한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